안녕하세요. 취득세 납세무자로 들어갑니다. 78쪽이네요. 취득세 납세무자를 하기에 앞서 취득세 과세할 때상은 몇개에요? 14개. 열거된거 14개. 첫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건축물.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거 5개. 차량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 다음 각종권리 8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의 종류 몇개? 골, 콘, 종, 승, 요, 요토회원권. 자 이렇게 해서 78쪽. 14개입니다. 취득한자에게 부과한다. 취득한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양수인. 그 다음 1번. 원칙.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되죠? 자 포인트는 뭐다? 첫번째 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다. 왜 여기가 소유자가 나올까요? 이전받았으면 양도인이 아니라 수인이에요. 그리고 이 간주취득이잖아요. 토지를 지목변경했다. 가액이 증가되면 2% 내야죠?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개수했으면 건물가치가 증가되죠? 건물 소유자. 소유자가 왜 나온다? 간주취득. 간주취득하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차량 소유자가 납부할 노무가 있다. 그리고 항상 출제되는 것은 다만 별 딱 붙이고요. 회사에서 만드는 것.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원시취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이전받았을 때마다 승계취득에 미칠 굽고. 회사에서 차량을 제조합니다. 완성차가 돼서 팔아먹어야죠? 그럼 완성차에 대한 취득세가 200만 원이야. 그럼 200만 원 취득세는 승계취득자. 우리가 이전받는 자가 납부할 노무가 있죠? 회사는 원시취득을 없어 납부할 노무가 없다. 이유는 뭐다? 실소유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킴으로.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200인데 회사의 자동차에게 200만 원을 부과하면 회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팔아요? 200만 원을 얹혀서 팔죠? 그럼 차량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실소유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낌으로 원시취득은 과세를 안 한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승계취득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부동산. 부동산은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부동산은 원시든 승계든 다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그럼 건설회사는 보존등기 채야죠. 최초니까. 원시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하고. 우리가 최초로 분양받죠? 우리는 이전 받았으니까 승계취득 또 취득세를 내야 돼. 그래서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하고 회사에서 만드는 차량, 기계, 장비는 선박은 어떻게 해야 한다? 원시는 과세를 안 하고 승계. 승계만 과세한다. 79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뭘로 돌아간다? 주최구조부 취득자. 주최구조부가 뭐야? 건물. 그러니까 취득자니까 건물주. 건물주를 세법용으로 뭐라 그런다? 주최구조부 취득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갑소유 건물입니다. 갑소유 건물이에요. 갑소유 건물을 뭐다? 은행에게 임대를 합니다. 은행은 임차인이죠? 그래서 은행은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 갑소유 건물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부착된 금고.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개수. 건물을 취득한 게 아니죠? 시설물을 1종 이상을 설치했다고요. 그럼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가치가 올라가네요. 가액이 증가가 된다. 그럼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 납부해야죠. 누가? 누가 납세 무자가 된다? 갑이. 은행은 가설한 자, 부담자일 뿐이에요.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안 따진다. 사적인 계약이므로 법상 납세 무자만 따진다. 이렇게 해서 은행은 가설한 자죠?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가 다를 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 무잔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부착된 금고를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유는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면 두 번째 줄, 효용 가치의 밑줄 그어요.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고요. 그럼 건물 가치가 올라갈 때는 법상 납세 무잔는 누구다?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밑줄 그어요.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에서 함께는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절대 이 지문은 가설한 자가 납세 무잔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유는 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무잔다?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건물주가 취득은 안 했지만 건물 가치가 증가되므로 건물과 뭐다? 함께 부착된 금고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세입자에게 세금을 안 걷겠다. 세금 증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걷겠다. 건물주에게 걷는 게 조세증수가 빠르죠? 이렇게 해서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 무잔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므로. 이렇게 해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도 출제 다섯 번 됐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변경시점. 이거는 취득한 게 아니죠. 변경시점의 소유자다. 간주취득이에요. 어떨 때 가액이 증가할 때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 과세한다? 2% 그 다음 상속받았다. 무상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 칠 때 무슨 세금 내야 된다? 취득세 납부. 누가 내는 거예요? 혼자 받으면 상속인. 여러 명이 받으면 상속인 각자. 각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는 취득세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 제2차 하면 안 돼요. 상속인이 세 명이야. 한 명이 안 내. 그럼 두 명은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다. 연대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 명이 받았으면 한 사람이 다 내도 돼. 또는 자기 지분만 내면 돼. 그럼 안 내고 없어져버리죠? 그럼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연대. 제2차 하면 안 돼요. 연대.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조합원. 조합원이 조합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정비법 또는 소규매주택 정비특례법에 따른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죠. 조합원이 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합명의로 이전시켜서 사업을 진행하죠. 진행하더라도 법상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가 조합원임으로 조합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원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다만 항상 시험은 다만을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포함만 다 제외한다. 부동산은 제외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옆에 적어요. 제외한다. 이렇게 다만. 제외한다를 적어주시라고요. 포함만 다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누가 내야 돼? 조합이 내야죠. 우리가 재건축이 들어가잖아요. 재건축이 들어가면 천세대가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럼 천세대는 누구 겁니까? 조합원이야.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이 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용적률을 올려서 일반 분양하죠? 천세대인데 1200세대를 짓는 거야. 그럼 천세대는 조합원 거고 200세대는 일반 분양이죠? 그럼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는 뭐다? 1차적으로 조합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분양받은 자가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뭐다? 이거는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일반 분양분. 그럼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면 이제 분양받은 자가 다시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건축 등이 들어가면 조합원인합세무자가 된다. 누구 거니까? 조합원용이니까 세 번째 줄. 천세대 조합원용 조합원인해야 돼요. 그럼 용적률을 높여서 200세대를 더 짓죠? 이거 일반 분양한다. 그럼 이에는 조합원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마지막 줄 제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일반 분양분은 조합이 내야 돼. 그리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분양받은 자가 또 납부하고요. 자 그 다음 수입하는 자. 자 외국자가 들어갔네요. 외국인 소유. 뭐를 수입했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기기장비, 상공, 선박, 항공이. 내 것은 아니지만 실질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자가 나오면 외국. 누가 납세무자 한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취득세 징수가 어렵잖아요. 이용자에게는 거두면 안 되죠? 결국 법상 납세무자. 내 것은 아니지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법에서 수입하는 자. 자 그 다음 시설대협자. 이거 리스자산이죠? 시설대협자입니다. 금융업법에 따른 건설기계나 차량이 시설되어야 하는 경우보다 이거는 리스회사가 구입한 겁니다. 그러나 명의는 보다 이용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실질소유자가 내는 거다. 항상 세법은 리스회사. 즉 누가 낸다? 시설대협자. 읽어만 보면 돼요. 그 다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그럼 이거 실질은 누구 거야? 개인 차주야. 차주가 따로 있다고요. 근데 명의는 운수회사 명의로 하고 영업을 하는 거야. 이거 주로 이게 뭐다? 지입 차량이죠? 그래서 08번에 보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실질은 누구 거야? 개인 차주예요.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항상 실질주인이 낸다. 그래서 이럴 때는 따로 있음이 입증될 때는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개인 차주. 그래서 7번은 뭐다? 시설대여업자가 내는 거고 그 다음 8번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실질 차주가 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입하는 자는 어떨 때만 부숴을 때 외국 수입. 수입하는 자가 납세무자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그 다음 09번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09번 10번은 가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가족 간에 그럼 상식이 뭐다? 가족 간에 이전받았죠? 가족으로부터 가족 이전받으면 상식이 뭐다? 대가가 없다.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원칙이 뭐다? 증여받은 걸로 본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증여를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하나요? 무상. 이렇게 유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만 입증합니다. 받은 자가 입증하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가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항상 다만.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기영, 디은, 디귿, 리을 지문이 나오면 입증한 경우에요. 대가 지급 사실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1번 공경매. 가족 간의 공경매로 취득하죠? 그럼 공경매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유상. 그다음 파산선고. 가족이 파산선고를 받은 거를 가족이 받죠?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유상. 그리고 니은은 뭐다? 3번,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필요한 부동산 딱 별표시. 교환. 교환은 급부를 위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토지건물을 교환했다. 서로 대가를 받는 거야. 유상. 절대 교환은 무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다. 그다음 4번,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진을 증명하니까 당연히 유상이죠? 그래서 기역은 뭘로 증명했다? 소득. 그다음 니은은 뭘로 증명했다?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담보를 잡혀서 그 돈으로 증명한 거죠? 그리고 디귿은 뭐다? 이미 상속제 또는 증여세를 과세했다. 정부가. 그럼 우리는 납세의무자는 뭐를 갖고 있다? 상속재산, 증여재산, 수중재산. 그래서 상속재산, 수중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뭐다? 재산 받고 재산으로 입증하는 거죠? 즉, 교환 형태입니다. 가족 간의 그러니까 유상이다. 그리고 리을은 입증되는 경우. 그래서 일단은 가족 간의 이전은 원칙이 뭐다? 대가가 없다? 증여.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 입증되는 거래는 뭘로 간다? 유상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10번도 필수예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뭘까요? 부담을 치면서 증여하는 거예요. 전체 증여가 아니라 부담을 치면서 증여한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건물입니다. 시세가. 5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한다? 채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2억. 이렇게. 이거를 주는 거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는 증여인데 채무 인수 조건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렇게. 그럼 을은 전체 얼마예요?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럼 취득세를 납부하되 5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3억은 공짜잖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머지 2억은 채무죠.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답이에요. 그래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 밑줄 그어요.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 그럼 옆에 보면은 뭐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나머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뭐다? 증여. 옆에 적으라고요. 나머지. 아 그래서 박스에 나왔잖아요. 박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다. 그 채무액은 뭘로 본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급박스는 뭐를 물어봐.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봐요. 그럼 나머지니까 공짜잖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상. 출제는 여기까지예요. 부담부 증여. 그럼 5억을 등기치죠. 이전등기. 그럼 취득세. 이 증여는 몇 프로를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3.5. 유상은 몇 프로를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유상은 농지를 받으면 3% 외를 증여받으면 4% 내란 뜻입니다. 그럼 왜 채무는 유상일까요? 채무는 갚돌이가 갚을 거죠? 을돌이가 갚아주잖아요. 그럼 을돌이 입장은 뭐다? 받고 급부를 위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본다. 그래서 유상. 4%를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다? 내가 받아서 갚을 거잖아. 갚는다는 얘기는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핵의 기준에서 기본만 알라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죠? 그럼 순재산이 나와. 자본. 자본. 순재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순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뭐다? 자산이 증가되면 자본도 증가돼. 그렇죠? 그리고 부채가 감소되면 역시 자본도 증가돼. 그래서 부채가 채무예요. 그럼 채무가 감소되잖아.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왜 유상이다? 급부를 위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지. 5억 주고 2억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은 취득으로 본다. 유무상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이분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취득으로 본다. 공짜니까. 그래서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다음에는 출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부담부증여. 가장 중요합니다. 8번하고 9번하고 10번. 자, 10번. 부담부증여. 채무는 뭐다?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증여. 이것만 구분하고 그 다음 9번은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 그러나 반증을 제시하면 입증하거나 증명하면 유상으로 바뀐다. 반대예요. 8번, 9번은 그래서 9번은 원칙이 증여. 입증 증명하면 뭘로 된다? 유상. 이쪽은 이쪽은 뭐다? 증여 유상인데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82쪽. 자, 뭐가 나왔나요? 11번.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네. 상속이 계시후 협의에 의해서 재분할했다. 자,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피상속인이야.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 그럼 상속인이 여러 명이 받는다 가정하죠? 1, 2, 3가 받았다. 이렇게 법정 법정 상속대로 상속 지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상속인들은 뭐다? 취득세를 지분만큼 내야 되겠죠? 내야 된다. 그래서 상속 지분을 받았어요. 다 상속인들이 다 취득세를 낸다고요. 그래서 등기가 끝났어. 등기 끝. 이 등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등기 끝난 후 상속인 상호간에 뭐를 한다? 재분할을 한다. 재분할을 다시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가 일에게 50억을 이전시켜 이전시킨다고요. 그럼 법은 어떻게 본다? 감소됐죠? 이는 감소된 상속위로부터 50억을 어떻게 한다? 취득했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공짜로 준 걸로 봐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꼭대기 상속 개시 후 등기 등록이 끝났어요. 교통정리가 다 끝났다고요. 근데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록이 됐죠? 등기 등록 등록이 됐누 록자를 붙이라고요.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포인트는 뭐다? 재분할을 했다. 그럼 재분할하면 법은 어떻게 본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산 분해를 위해서 상속인이 감속한 상속인으로부터 포인트는 뭐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가 답이에요. 그리고 상속세 상속받았죠. 우리는 상속세는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이전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납부해야죠. 법대로 받아서 등기 등록을 마쳐서 취득세 끝났다고요. 끝났는데 상속인 상호관에 다시 뭐하는 거야? 재분할 협의하여 재분할했다. 그럼 재분할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상속재산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뭐다? 일은 뭐한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자, 다만 항상 다만은 조심해야 돼요.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시험은 무슨 뜻이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그 뜻이죠. 상속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재분할인데 어떻게 해서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했어요. 그럼 상속으로 보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소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죠. 법에 의해서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뭐다? 소유권 변동 증여로 안 본다. 상속으로 본다. 자 3번도 뭐다? 채권자 대입권 능상에 의해서 공동상속인들이 뭐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역시 재분할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법정상속분대로 재분할했기 때문에 증여로 안 본다. 상속으로 본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다? 증여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상속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2번, 3번은 무슨 뜻이다?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증여로 본다. 그러면 틀린 지문.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82쪽 택지공사가 중공된 토지에 지목을 변경했다. 자 지목을 변경하면 가액증가는 취득세이프로 내죠? 지목을 변경했어요. 자 1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야? 없는 토지야? 없는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공사가 중공된 토지에 밑줄 그어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 설치했다. 그러면 취득세 내야죠? 누가 낸다?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낸다?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토지 소유자가 자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다? 토지에 정원 등을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누가 납세 모자가 된다? 2%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건축물에 정원을 조성했다. 이거 그러면 누가 내는 거야? 건축물을 취득한 자 그럼 1번은 뭐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이외에 정원 등을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가 내고 2번은 2번은 건축물에 건축물에 정원 등을 설치하면 누가 낸다? 건축물 소유자 즉 건축물을 취득한 자 자 그 다음 2번은 신탁재산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오늘 배우죠? 이거는 사고파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도 원례는 비과세다. 근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뭐가 있다? 지위이전이 있다. 맡겼던 거를 뭐다? 타인에게 지위이전 하면 지위이전 받은 거는 새로운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원칙이 뭐다? 비과세 지위이전 하면 취득으로 본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배운다고요. 자 83쪽 공유물 자 공유물을 취득했다. 원칙은 누가 낸다? 지분만큼 각자 전체 지분이 아니라 취득 지분 가액의 밑줄을 긋고 각자 취득한 걸로 본다. 항상 각자는 항상 세법은 공유물은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 뭐가 있다? 연대 자 여기까지 쭉 해봤네요. 그래서 13번 필수입니다.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정의가 뭐다? 과점주주는 정의가 비상장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몇 프로 50% 초과 이상하면 안 돼요. 초과 취득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라고 얘기합니다. 비상장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은 상장 주식이죠. 과점주주가 될 수 없어요. 50% 넘게 소유를 못한다고요. 법으로 비상장 회사 코수 박 주식 주로 중소기업 주식이에요. 코수 피 상장 주식은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이런 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라 그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을 취득합니다. 누가 취득한다? 비상장 회사가 그럼 비상장 회사 명의로 등기 쳐야죠.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럼 토지 건물을 취득하면 비상장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를 한다고요. 이렇게 이게 1번입니다. 근데 이거는 과점주주죠? 과점주주가 뭐를 취득했다? 주식을 취득했잖아요. 주식을 그럼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 회사를 지배하죠. 관리운용처분을 지배함으로 세법상 불이익을 주겠다.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비상장 회사의 뭐다? 부동산 등 토지 건물 부동산 등 14개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2% 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양과로 1번 포인트는 몇 프로다? 50% 양과로 2번이 나와있죠. 세 번째 줄 50% 초과 그리고 1번에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과점주주가 되면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 두 번째 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야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1인 특수관계 1인이 안 되면 누구를 포함한다?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그래서 갑돌이가 1인 딱 50% 과점주주 아니죠? 근데 특수관계인 배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를 취득했어. 그러면 합쳐서 몇 프로다? 51%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래도 항상 이렇게 공동 소유되죠? 50% 1%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항상 함께 책임을 지는 네 번째 줄 뭐가 있다? 연대 함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설립시 단어 나왔어요. 설립시 과점주주 포인트가 설립시예요. 설립시 과점주주가 가장 많이 출제된 거죠? 설립시 과점주주 다만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왜? 설립시 토지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면 법인에게만 과세하죠? 그런데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설립시는 비상장 법인만 과세하고 과점주주에게는 과세 안 해요. 이중과세라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설립시 투자를 많이 해라 중소기업에 취득세를 안 걷겠다. 투자 위치를 위해서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한다.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그럼 언제부터 과세할까? 설립일 이후부터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항상 이 설립시는 원시 취득이에요. 처음이니까 원시는 투자 위치를 위해서 과세를 안 한다. 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비상장 회사에서만 과세하고 과점 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중과세라 그랬어요. 투자 위치를 위해서 그럼 어떨 때부터 납세할 로무가 있다? 설립일 이후 누구로부터 취득해야 된다? 주주로부터 또는 증자에 의해서 일명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양과로 3번 과점 주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과점 주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최초 과점 주주가 있고 이미 과점 주주가 있고 다시 재차 과점 주주가 있다. 과점 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최초 법인이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 유한 책임 사원 또는 다른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하거나 그래서 지분을 취득 하거나 주주의 지분을 취득 했죠. 주주의 지분을 취득 하거나 증자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과점 주주가 소유하는 법인 등의 주식 등을 포인터가 모두 취득한 이 모두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 한 걸로 봅니다. 그럼 과점 주주는 취득 세를 어떻게 계산 할까요? 과점 주주는 이 회사의 부동산 등이죠? 부동산 등 14개 총 재산 에다가 뭐를 곱한다? 지분 비율 이 지분 비율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지분 비율 그러면 이만큼 뭘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2% 내는 거예요.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에서 뭐다? 지분 비율이 50% 초과가 되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 회사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이 나와야 계산할 거 아니에요. 최초의 과점 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증가 분하면 안 돼요. 그럼 박스 봐요. 설립 시 30% 과점 주주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증자 또는 주주로부터 취득해서 40% 그럼 지분 합계는 70% 무슨 과점 주주 최초 그럼 최초의 과점 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70%를 과세하게 됩니다. 왜 모두일까요? 합쳐야 과점 주주가 되니까 합쳐서 모두 자 넘어가보죠. 이번에는 네 번째는 뭐가 나왔다? 이미 기존 과점 주주죠? 그래서 이미 과점 주주예요. 주식 등을 취득해서 포인트가 뭐다? 비율이 증가됐다. 감소되면 과세를 안 해요. 비율이 증가될 때는 모두가 아니라 이럴 때는 뭐다? 증가분 자 설립시 박스 설립시는 과점 주주네 이미 과점 주주네 근데 과세는 안 해요 증자 취득해서 10% 그럼 지분 합계는 80% 이거는 무슨 과점 주주다? 이미 과점 주주다. 8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설립시는 뺀다. 증가분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설립시 30% 과점 주주가 아니네.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40% 그럼 지분 비율 합계는 몇 프로다? 70% 그럼 무슨 과점 주주야? 최초 그럼 최초 과점 주주는 지분 비율 어떻게 과세한다? 모두 70% 만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이 100억 이다. 지분 비율이 70% 다. 70억 을 취득한 걸로 본다. 왜 모두다? 합쳐야 과점 주주가 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설립시 70% 그럼 이미 과점 주주네. 이미 이미 자 10% 를 취득했다. 지분 비율이 80% 네. 그럼 이거는 무슨 과점 주주야? 이미 앞에서 이미 과점 주주죠? 그래서 이미 과점 주주는 70% 가 아니라 80% 가 아니라 10% 만 여기서 계산 잘하세요. 설립시 단어가 나왔어. 과점 주주가 아닐 때는 더한다. 모두. 왜 더해요? 더해야 과점 주주가 되니까. 근데 설립시 이미 과점 주주죠? 50% 넘어갔잖아. 그럼 80% 에서 뭐다? 70% 뺀다. 왜 빼? 설립시 과점 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하니까. 설립시 가 나오면 과점 주주가 아니다. 더합니다. 이미 설립시 과점 주주다. 뺍니다. 왜 뺀다. 과세를 안하니까. 그 다음 5번 재차 다시 과점 주주네요. 과점 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양도가 나와 양도 또는 증자 등으로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될 때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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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 그 이전보다 증가해야죠. 그래서 역시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자, 이거는 과점 주주였어요. 양도 등을 통해서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거라고요. 박스 보자고요. 설립당치 딱 50%는 과점 주주가 아니죠. 10%를 취득하니까 60%네. 그럼 이제 과점 주주네. 60% 과점 주주예요. 딱 50%는 과점 주주가 아니니까 과점 주주를 만들려면 더하는 거예요. 그럼 60% 그럼 여기까지 물어보면 뭐다. 최초의 과점 주주 60%가 답이야. 여기까지는 양도 합니다. 양도 몇 프로 30% 그럼 빼야죠. 40% 남아. 그럼 과점 주주가 아니었네. 아니었다가 다시 재차 몇 프로를 취득했어. 40% 그럼 70%네. 그럼 이거 무슨 과점 주주야. 아니었다가 다시 재차 그럼 항상 그 이전의 과점 주주 지분 비율보다 증가할 때만 과세합니다. 이전의 과점 주주는 몇 프로야. 60. 지금 몇 프로 됐어. 70. 그럼 증가 분은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만.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다. 과점 주주의 종류는 네 가지예요. 최초 과점 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과세한다. 나머지는 전부 뭐만 과세한다. 증가 분. 감소되면 과세를 안 한다고요. 최초는 모두. 나머지는 다 증가 분이에요. 기억이 안 날 때 우리가 결혼을 처음 하면 상대방에게 모든 거를 다 주지. 결혼을 최초로 하면 배우자에게 모든 거를 다 줘요. 결혼 후 판단력 부족 판단력 부족에 의해서 잘못된다는 것을 느끼죠. 그럴 때는 절대로 모두 안 줘. 증가 분만 준다는 것.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최초는 모두 나머지는 증가 분.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설립 시. 설립 시는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주의의 과세면 이중과세다. 설립 시는 과세한다 안한다 안한다 여기까지네요. 어렵게 나왔을 때 참고 4번만 별 하나 딱 붙여요. 4번 4번 과점주주 집단 내부 및 특수 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 발생해서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포인트가 마다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 그럴 때는 뭐다?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취득세 납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자 갑돌이가 50% 배우자가 1% 과점주주잖아요 50% 넘어가니까 딱 50%에서 한 장만 넘어가도 50% 초과해요. 51% 당연히 과점주주죠. 근데 지분이 적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넘겨 과점주주 상호간에 이전시켰잖아요. 그래도 전체 비율은 몇 프로다? 51%야.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 이전이에요. 이럴 때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라고요. 포인트는 뭐라고? 지분 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아주 중요한 거네요. 85쪽 대표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안 풀더라도 반드시 대표예제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틀린 것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맞죠?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5개 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8개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주체구조부가 나왔죠? 그럼 이럴 때 법상 납세 세무자는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뭐다? 본다 항상 출제되는 게 뭐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본다 아니한다 틀렸네 자 나왔다 3번 설립시는 볼 필요 없어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맞네 그리고 4번은 지목변경 가액증가 2% 내야죠 취득으로 본다 맞네 자 5번 드디어 나왔다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그럼 채무를 물어보나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나요 채무에 상당하는 거 그럼 채무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그럼 인수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갚을 거잖아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 그러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뭘 뭐라고 답해야 된다 증여 그래서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2번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과세되는 경우 간주취득 물어보죠 아닌 것 과세가 되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나왔다 설립 C 과세를 안해요 X 자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직을 취득 포인트는 뭐다 최초 과점주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모두 과세하죠 그래서 비율이 증가됐으므로 뭐다 당연히 과세한다 니은 디귿 다 과세하는 거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하고 디귿은 뭐다 이미 과점주주죠 포인트는 뭐다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분은 과세한다 맞잖아요 리을 과점주주 집단 아주 어려운 용어예요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다 즉 쉽게 얘기하면 과점주주 상호간의 지분 이전이에요 중요한 거는 지분 비율 변동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는 과세를 안합니다 그럼 물어보는 뭐를 물어봐 아닌 것 몇 개에요 기억 리을이래 기억 리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여기에서 이제 첫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담부 징여에요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공짜니까 징여 그리고 가족 간의 이전 가족 간의 이전은 징여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뀌죠 그리고 과점주주 4개 정의 비 앤드 50% 초과 그래서 과점주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개 이미 과점주주 다시 과점주주 최초 지분 비율을 물어볼 때 최초는 모두 나머지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끝났네요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앞으로 반복을 합니다 포기만 안하면 세법은 고득점이다 자신감을 가지기 바래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